안녕하세요. 어저께 극초음속미사일 많이 걱정할 거 없다. 지금 하는 대로만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확립된 전략대로 밀고 나간다면 그거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더니 댓글에서 불순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진짜 걱정하는 마음에서 백무야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말을 하냐. 다시 한번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는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흉이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중국을 겨냥하는 수순을 함께 의미가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타쌍피가 돼야 됩니다. 먼저 극초음속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평론가들이 나와서 할 때도 속도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고도가 얼마일 때 속도라고 얘기를 해야 그게 정확합니다. 탄도미사일이 빠른 까닭은 공기저항이 없는 거의 없다시피 한 외기권을 날아가니까 100km 이상으로 훨씬 높은 데서 1000km 그런 높이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게 예를 들어서 50km일 때, 40km일 때, 30km일 때, 20km일 때 이때마다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km쯤 되면 음속의 5배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음속의 10배기 때문에 얼마가 나오고 요격을 못하고 아니 요격을 어느 구간에서 하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항상 종말 구간에서 요격합니다. 일단 이제 좀 원리를 잠깐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극초음속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극초음속 활강체, 지금 이제 나오는 겁니다. 탄도미사일 앞 대가리에서 저게 분리돼 가지고 저렇게 날아갑니다. 저걸 HGV라 그러고요. 요거요. 이게 이제 비행기에서 분리돼서 날아가죠. 얘는 보통 한 고도가 한 2, 30km에서 날아가요. 조금 더 솟기도 하고 그런데 음속이 한 5배쯤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표 지점 위에서 내려 꼽히는 방식이죠. 이걸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HCM이라 그러는데 HCM은 미국만 추진 중입니다. 이 극초음속 활강체, HGV의 생명은 조종성에 있습니다. 저게 저런 식으로 지멋대로 날아가니까 결국 목 타겟에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조종해서 꼽힐 수 있냐가 생명이에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게 언론의 호들갑이 HGV 영역에서 중국, 러시아가 앞서고 미국이 뒤졌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언론, 미국 언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미국 국방부 같은 데서 부인을 안 하는 이유가 그래야 이제 연구개발이나 돈이 많이 오니까 또 자신이 있으니까 그거 일부러 시시콜콜하게 부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조종성이 문제라는 걸 염두에 두면 아 이게 북한께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기술이겠구나. 당장 알죠. 먼저 이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죠.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종성이 만약에 중요하지 않다면 나치의 V로켓도 훌륭한 극초음속입니다. 극초음속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모든 탄도미사일은 어떤 면에서 다 극초음속이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민해방군의 군사매체 빈곤계지. 빈곤계지라고 아마 발음할 거예요. 병곤과학이. 이거는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거의 인민해방군 공식매체 비슷한 물건이죠. 이게 느닷없이 러시아의 킨잘은 짝퉁 극초음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최근에 했어요.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러시아의 극초음속이라고 말해졌던 킨잘까지도 중국의 논평이 이거 짝퉁이야 이거 극초음속 아니야 라고 하는 판입니다. 그러니 북한에서 쏜 미사일 정도를 가지고 극초음속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냔 말이에요. 좀 나한테 좀 진짜 이해가 잘 안 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해온 대로 그걸 다 서둘러서 하면 된다 이 얘기거든요.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 변곤과학에서 지적한 게 한 4포인트쯤 되는데요. 우선 첫째 킨잘은 구독들이 냉전시대 기술이다. 그다음에 극초음속 활강체의 특징인 장거리 활강 능력이 없다. 로켓이 좀 빨라졌다 정도는 북한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로켓이 빨라져봐야 고도를 낮춰서 들어오면 특히 수도권 때리고 그럴 땐 고도 낮춰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고도 낮춰서 들어오면 당연히 음속의 한 4배 이렇게까지 마지막에는 3배 이렇게 줄어들죠. 안 그럴 방법이 없어요. 공기 마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속의 2.5배로 난다라고 하는 F-22가요. 해수면에서 날면 고도를 낮춰서 음속이 2.5배면 그게 보통 미국은 엣알티튜드. 그래서 고도가 보통 만에서 한 15,000m 사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걔를 해수면 위에서 예를 들어서 해발 100m에서 날린다. 그러면 걔는 얼마가 나오냐. 음속의 1.6배, 1.8배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기름 부어넣어도. F-22 랩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공기 밀도에 의한 저항이라는 게. 그래서 공기 밀도에 의한 저항을 생각하지 않고 상당히 높은 고도에서 꽤 빠른 속도로 달린 거. 그래서 왔. 그래서 어떻다는 소리인데. 저는 아무 느낌이 사실 없거든요. 그게. 그다음에 귀에 날개를 달아서 변칙기동을 할 수 있다. 일단 귀에 날개를 달아서 변칙기동 한다는 얘기는 밀도가 낮은 데서 난다는 얘기예요. 50km 이하에서. 그 구간에서는 왜 그러냐면 날개로 변칙기동을 하려면 공기 저항이 있어야 되니까 공기 밀도가 있는 데서예요. 그러면 일단 변칙기동 시작하는 시점에 딱 들어오면 걔는 벌써 속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다 이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킨잘의 변칙기동성은 진정한 극초음속에 까마득히 못 미친다. 특히 좌우 양옆으로 변칙기동하는 능력이 없다. 유아래로만 변칙기동하지 좌우 양옆으로는 변칙기동을 못한다. 이 얘기죠. 네 번째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킨잘에 대해 내리고 있는 냉정한 평가가 옳다는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이번에. 여기서 이제 킨잘.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러시아의 극초음속이라고 하면 두 개죠. 하나는 아방가르드 하나는 킨잘인데 아방가르드는 대륙간 탄도탄 앞에서 분리돼 나오는 대륙간 탄도탄의 일부죠. 극초음속 탄도예요. 그게 실제로 어떤 정도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지는 사실 러시아가 워낙 뻥 스펙이 심해서 잘 모르는 얘기고요. 러시아가 또 킨잘 엄청나게 뻥 스펙 날린 거죠. 그걸 이제 중국이 야 그거 뻥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러시아의 극초음속을 두고 뻥이라고 말할 정도인데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러시아의 맹방인 중국이 좀 우리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차분하고. 킨잘은 비행기 하부에 달고 올라가 공중발사하는 이스칸더 M 모델입니다. 이게 이스칸더 M이랑 똑같아요. 생긴 것도 그렇고 무게가 무려 4.3톤이에요. 비행기에 달고 날아올라가는 일종의 미사일인데 4.3톤이나 길이가 무려 7.2m, 직경이 무려 1.2m, 사거리가 2,000km라고 주장이 되죠. 다시 말하자면 무식하게 큰 탄도미사일을 비행기 하부에 달고 올라가서 공중발사하는 겁니다. 원형은 이스칸더 M입니다. 이렇게 비행기 하부에 날고 올라가서 저렇게 떨어뜨리면 제가 불이 붙어서 그때부터 탄도미사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위에 게 킨 자리고요. 아래 게 이스칸더 M입니다. 이스칸더 M보다 조금 길고요. 한 4, 50cm 길고요. 무게가 한 4, 500kg 더 무겁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이스칸더 M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만약에 현무2를 가지고 올라가서 수정해서 놨다 그러면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격이.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런 뻥인데 당연히 북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가상각을 해줘야죠. 그러면 이게 중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맹방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긴자를 이렇게 디스했냐. 우크라 전쟁 초기에는 긴자를 엄청 칭찬했어요. 이게 또 중국의 상당히 권위 있는 군사매체입니다. 중국 내 권위 있는 군사매체죠. 물론 당연히. 2022년 3월의 봉황망에 이런 기사가 실리거든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서부의 고가치 표적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18일 전설적인 킬러 무기인 단검, 대거,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했다. 극초음속 무기가 실제 전투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목평으로 정확하게 명중했을 뿐 아니라 좋은 결과도 얻었다. 우크라 전쟁 초기에 이렇게 극찬했었어요. 그러다가 긴자를 계속 격추되네.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마음 확 바꾸고 이거 긴자를 짝퉁이에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긴자를 짝퉁입니다. 중국이 변심한 까닭은 패트리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트리어트가 킨자를 계속 격추하고 있거든요. 요격하고 있어요. 패트리어트는 그 자체로도 뛰어난 미사일 방어 체제죠. 중고도 한 36km까지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패트리어트는 미국의 여러 원격 감시 정찰 자산들 및 사드와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무서워요. 이번에 패트리어트가 아조프해에서 A-50 러시아 조기경보기를 격추시켰잖아요. 그러면 패트리어트 포대 전체가 간 게 아닐 수 있어요. 발사대만 전선 쪽으로 이동했을 거예요. 한 포대에 발사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한 6, 7개 이상 있을 거예요. 발사대 하나만 전선에 이동시켜놓고 원격에서 그걸 트래킹을 해서 딱 무른 다음에 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크라에서 패트리어트에 의해서 킨잘이 연속으로 요격당했죠. 그런데 패트리어트 속도는 음속의 한 4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킨잘 저거 속도 엄청 빠르다고 자랑하는 건데 러시아 말로는 음속의 한 10배쯤 될걸요. 쟤들 러시아의 뻥 스펙으로는 어떻게 그런 걸 음속의 그 뻥은 아니더라도 음속의 한 5배 정도는 낡거나 4.5배. 그러니까 마하 4.1보다는 더 빨랐을 거다. 패트리어보다. 그런데 어떻게 요격하냐. 요격이 가능합니다. 간단해요. 야구 선수가 그 이치를 보여주죠. 야구 선수의 방망이 끝머리 속도가 보통 110km 나옵니다. 시속. 그런데 공은 150km까지도 가잖아요. 그럼 늦은 야구 방망이로 빠른 공을 맞췄네. 심지어 번트 될 때는 안 움직이니까 시속 0km네. 배트는. 그거 가지고 시속 150km짜리를 맞추는 거 아니에요. 즉 탄도를 예측할 수 있으면 군뱅이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사일이라는 게 고도가 낮아질수록 속도가 떨어집니다. 공기 밀도가 높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제아물이 어떤 미사일이라 그래도 이게 중고도 40km, 30km, 20km 이렇게 들어오면서 속도 확 꺾이고요. 20km 이하로 들어오면서 속도 더 꺾이고요. 그러니까 딱 탄도 계산하고서 거기서 딱 때리는 거지. 그럼 이제 극초음속이라는 애는 마지막에도 이렇게 함부로 못 움직여요. 마지막에는 진짜 컨트롤이 어려워서 중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강은 비교적 제대로 해야 해요.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항상 최종 단계. 우리로 치면 고고도도 아니에요. 중고도 정도에서 요격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시 정찰을 제대로 하냐, 얼마나 탄도 계산을 정확히 하냐, 얼마나 탄도 추적을 정확히 하냐, 이것에 의해서 하늘과 땅처럼 나뉘는 거예요, 요격 가능성이. 우리 MD가 그쪽으로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막 그런 얘기는 안 하고서 그냥 호들갑을 떨고 난리야? 아니, 러시아가 자랑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우크라에서 패트로트가 판판히 요격하고 있는데 왜 한미일 연합 미사일 방어체계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는 그런 개소리만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부족한 게 있다. 이 방향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쌍수를 두고 마죠. 이런 일에서 항상 만족한 거, 100%라는 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호들갑 떠는 건 아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감시 정찰, 우리의 MD가 미국의 우주군 자산하고 실시간 연동하고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주목이 돼야 되거든. 주목을 안 하는 거지. 국민들을 패닉으로 몰아넣는 것이 우리 언론의, 우리 지식인들의 어떤 비즈니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북한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냐? 아닙니다. 쟤들 무시무시한 거 많아요. 특히 북한의 3대 병기는 전부 납작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초음속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짭종심 납작탄도가 무서운 거예요. 납작탄도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형 MD가 최고입니다. 이게 미국도 이런 식의 짭종심 납작탄도 환경을 전제로 한 무기를 개발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 국경에서부터 400km, 500km, 600km 안에 고도로 발전한 짭종심 납작탄도 미사일을 쏠 만한 나라가 없다고요. 이라는 1,000km가 넘어요. 후티도 당연히 훨씬 넘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게 나중에 중국 동부해안에서 하도 그렇고 5,600km, 북한에서 쏘면 3,400km, 2,300km니까 짭종식 납작탄도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부 낮은 고도에서 비교적 낮은 고도죠. 그러니까 종말 단계 이하. 종말 단계라고 하면 15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이하에서 전부 육상에서 우리가 5겹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LSM2, LSM1, 1000공3, 1000공2, LAMD. 그 다음에 거기에 육상에 미국산이 2개가 붙어있죠. 패트리오트, 사드. 그러니까 육상이 7겹이에요. 그런데 이 육상으로 5겹 국산 중에 그걸 변형 파생하면 해상 MD로, 함상발사 해상 MD로 만들 만한 게 두 종류 나올 거예요. 거기에 미국산 SM6나 그런 급이 붙으니까 한 3겹이 붙어서 전체적으로 한 10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층층이 밀도 높게 MD를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그 방향을 가고 있는. 거기다가 우리 정찰자산이 합쳐지면 이게 방어력이 더 커지죠. MD는 MD 자체의 레이터와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그 MD를 뒷받침해 주는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RQ4 글로벌호크 우리 4대나 운영하고 있고 모아브 이거 올해부터 뜨죠. 양산 작년에 들어갔으니까 모아브 이거 한 10여 대 이상 올라가겠죠. 이제 시간 지나면. 이게 의외로 F-35가 이 기능을 합니다. F-35의 무시무시한 그런 센서, 전자 이런 게 이 기능을 합니다. F-35A. 이게 지금 40대인데 한 대 추락해서 39대, 이번에 20대 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9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이오 위성 계속 올라가고 있죠. 초소형 싸 군지 위성 이거 지금 두 개 올라갔죠. 그 다음에 미국 자산과의 실시간 연동, 일본 자산과의 실시간 연동. 그래서 이런 정찰 자산들이 인프라를 딱 이렇게 해주니까 그 안에서 MD의 레이다와 요격미사일들이 제대로 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얘들 제일 무서운 게 KN-23. 이게 한 800km 가는 건데 이게 다 이스칸더 계열이에요. 저렇게 생겨 이스칸더 계열이에요. 우리 현무2가 이스칸더 쪽이죠.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KN-25 초대형 방사포. 조금 전에 있었던 게 KN-24 400km짜리. 23이 800km. 24가 400km. 그 다음에 KN-25 초대형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는 저건 저보고 만약에 제가 어떤 물건이냐 표현하라고 그러냐면 제가 일종의 탄도미사일인데 탄도미사일 자체도 납작탄도인데 그걸 더 낮춰가지고 아예 그냥 땅바닥에 붙여서 쏘는 거다. 수도권이 짧으니까. 쟤들 입장에서는. 그런 아주 악랄한 무기입니다. 저건. 말하자면. 무기에 대해서 악랄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괴랄한 무기입니다. 괴랄한. 거기다가 북한이 우리가 섬짓한 게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에 했다는 얘기는 문재인 때 열심히 했다는 소리지. 작년 3월에 소형 핵탄두를 양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을 했죠. 화산 31.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미 핵 동맹을 아주 단단히 가져가야죠. 단단히 가져가야 됩니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되는데. 남의 핵. 미국 핵 가지고 잘 쓰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갑자기. 원래 트럼프는 CVID였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고 증명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가 트럼프가 나오기 전에 사단 비슷하게 혹은 자기들 대부에서 북한 핵 지금 인정하고 ICBM 못하게 거기만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내부가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게 CVID로 정리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폴리티코가 트럼프가 되면 또 옛날 버르장머리 나와서 북을 단거리 핵 보유국까지로는 인정을 하고 ICBM만 안 하면 북에 대한 제재를 다 풀어주는 그런 빅딜을 치는 거 아니냐. 요새 한국 언론은 그거 엄청 떠돌고 있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종북들 이런 자들이 바라맞지 않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니까. 또 사람들이 그럼 충격받아서 읽으니까. 저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 아직도 반은 안 넘는다고 봐요. 죄송한. 뭔지 몰라도 워낙이 지금의 세계정세랑 좀 안 맞아. 그래서 어떻게 미국이 이걸 풀어가려고 트럼프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 저도 참 궁금해요. 보고 싶기도 해요. 그 꼴을 한번. 그런데 트럼프가 되더라도 CVID에서 많이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납니다. 이런 문제는. 북을 단거리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단거리 핵 무장국으로 인정하는 사실은 북을 핵 무장국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핵 보유국이라고 하면 국전법상으로 좀 원격하게 따지면 MPT 체제가 인정하는 핵 운영국 다섯 개만 핵 보유국, MPT 보유국이죠. 나머지는 핵 무장국들인데 북이 핵 무장국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고 그것까지는 팩트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지금 헌법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침공해가지고 적화시켜서 학살하고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통일이니 우리 민족끼리니 이런 컨셉이 아니다. 정복의 개념이다. 이런 걸 헌법에 박아넣겠다고 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청 stewardship에 대해 알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식사해야 hard covid. 성장에서 전해드리기 가능한 건 아니죠. 성장에서 전해드리는 회사관에서 전해드리고 싶어 Yah falar, 삶 admit기, 나한테 전해드림을 해야 하는 것 같고 난리가 안됩니다. 성장에서 전해드림을 할 수 있는 느낌의 글씨는 그러면서 전해드림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다는 것만큼 있고, 이는 어따가를 해야 할 수 있는 것 같고 난리가 안겨서. 성장에서 전해드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나지 연맞기입니다. 저 한국에서 전해드림을 받아볼 수 있다면 그 영상이 Palest에 대해 쓰여,